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카카오 한번 대응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전일의 미국장이 떨어지니까 역시 힘없이 이렇게 또 오늘도 은봉으로 내리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장대양봉이 나오고 나서 버티죠 버티는데 카카오는 그렇지 못해요 장대양봉도 없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지수가 밀리면 밀리는 대로 안 밀리면 안 오르고 밀리면 더 떨어지고 자 이러한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카카오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도요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면 오릅니다 잘 보세요 지난번에 카카오가 올랐을 때의 모습을 딱 한번 보시면 주야장창 떨어지던 애가 제일 첫 번째 첫 번째 뭐를 하느냐 5일선을 탑니다 5일선을 5일선 위로 안착을 합니다 요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1선을 돌파할 때 외국인 또는 기관의 쌍끌이 요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매수세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모양이 됐냐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제가 카카오를 뭐 거의 매일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러한 현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관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안 된다 자 그리고 15만원에 사서 나 지금 매수가가 15만원이에요 15만원에 사가지고 지금 8만 7천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15만원인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내가 이 저점을 찾아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반등이 좀 나왔을 때의 비중을 갖다가 좀 축소시키겠다 요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 추가 매수할 돈도 없고 적당히 오르면은 팔던지 아니면 뭐 손절시켜버리지 뭐 약간 이제 이런 자포자기형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가 아니고 그냥 뒀다가 올라가면은 판다 요 전략인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 올라가는지를 알고 어디가 저점인지를 알면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거 1차적인 목표가를 알면은 그 부근에서 가면은 아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팔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5일선 위로 일단은 안착을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급선무입니다 5일선 위에 안착하려면 어떡해요 여기 보면은 요 연두색 선 있죠 요 선이 5일선인데 이 선 위로 주가가 한 번이라도 올라가서 제대로 딱 안착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첫 번째 안착했을 때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안착을 하니까 21선까지 가니까 여기서 또 들어오죠 물량이 그래서 21선은 강력하게 돌파를 하죠 그리고 21선 깨요 안 깨요 종가상 안 깨요 안 깨니까 그대로 급등세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 번 121선까지 쭉 한 번 하고선 올리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기준봉이 있어야 돼요 기준봉 이런 걸 기준봉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직까지 카카오는 기준봉이 없어요 그러면은 더 떨어지지 말고 최소 요 파란색 엠벨로븐 지지를 한다 치면은 85,000원 지지예요 그리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제 8만 7천원에서 9만원 사이쯤 왔다갔다 하게 되면 21선이 점점점점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왔을 때 이거 봐요 이때도 21선이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주가는 또 잘 버티면서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려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21선을 돌파하면서 급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21선이 그동안에 저항의 역할을 했었는데 저항의 역할이 많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줄어들어야 돌파하기가 쉬웠거든 자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21선을 21선 이렇게 내려오다가 주가하고 왔다갔다 이렇게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는데 자 21선 돌파하고의 반등이 어디까지냐면 1차적으로는 여기 자 그러면 요 1차적인 선이 왜 여기가 1차적인 선이냐 바로 요 선을 이름을 중심선이라고 불러요 중심선이라고 부르는데 요 중심선의 역할이 뭐냐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요 근데 지지와 저항의 역할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지지와 저항 사이에는 주가가 있다 주가가 즉 이 지지저항선 이 선을 중심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심선도요 다 뭐가 있어야지 돼요 바로 중심선을 넘냐 못 넘냐 요게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일단 카카오가 일단 1단계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주가가 빠져도 8만 5천원 이하로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한번 서서히 돌려가지고선 21선과의 이격을 딱 붙여놓고 이격이 얼마 없이 그 상태에서 21선을 돌파했다 요 노란색 선이 21선인데 그 다음 자리는 어디에요? 여기에요 핑크색 선 여기가 중심선이니까 중심선까지의 또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희한한게 중심선이면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못 올라가고 횡보했다가 떨어진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면 일단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요 중심선을 이제 추세에 가늠을 하는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중심선을 딱 설치를 하셔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중심선 만드는 거 중심선 만들기가 바로 여러분께 이제 보내드리기 위해서 요걸 그래서 이북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카톡으로 딱 보내드린다 그러면은 초보자도 매우 쉽게 알기 쉽게 차트에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풀어놨고요 그대로 만드시면은 요렇게 설정이 딱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도 지지저항의 목표가를 어디까지로 봐야 될까 요 생각을 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왔다가 맞고 떨어지면 야 도로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여기서 1차적으로 비중을 축소하던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 가격에다 맞춰 추가 매수를 해서 그럼 어떡해요 가게에 맞췄기 때문에 바로 요 중심선이 바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또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자 카카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카카오 오늘도 외국인은 18만주 기관이 46만주 매도였어요 기관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저점에서 잡지 말고요 저점이라고 생각할 때 잡지 말고 추세가 5일선 5일선이라도 안착을 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파란선이 있고 빨간선이 있는데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선은 바로 뭐예요? 바로 엠벨로프 선인데 카카오에 최적화되어 있는 선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선에서 또 반등이 이제 단기 반등이 잘 나오긴 나오는데 카카오가 너무 악재가 많아가지고 좀 약해요 그래서 강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얘는 21선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21선 돌파하면서 20에서 30만주씩 또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들어와야 카카오도 반등이 나올 것이다 아직은 아직은 지난번에 요 21선 깨지고 떨어졌을 때에 비해서는 예 수급이 없다 전세계적으로 좀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카카오도 5월달에는 요 21선 간에 지금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21선은 좁히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21선 넘어주기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딱 보세요 21선 요 노란색 선이 21선인데 요 선을 계속 타고 떨어지다가 요 달 돌파하죠 강력하게 돌파할 때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한 날이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한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4월달 들어와서 또 폭락이 나왔어요 2단 하락이 나왔고 나서는 요렇게 5일선 위로 안착하기 위해서 행보를 합니다 하고 있으면 누가 와요 21선이 내려와요 그래서 21선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21선 위로 올라탑니다 돌파다 이거지 21선 돌파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딱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네이버는 일단 요 들어올 때 21선 돌파할 때 누가 들어왔어요 이날도 거래량도 터지고 바로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또 절대적인 종목이 바로 네이버고 지금 이제 행보를 하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21선을 딱 돌파할 때가 바로 아주 멋진 반등의 시점이 된다 자 요렇게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가 요렇게 21선 내려오고 지지한 다음에 올라탔어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바로 중심선까지 그래 중심선이 지금 여기 있어요 물론 중심선이 좀 변합니다 이렇게 수평이었다가 한 번씩 딱 꺾여요 또 변하다가 또 꺾이죠 또 수평이었다가 또 꺾일 수도 있고 주가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중심선도 따라서 중심값이 이동을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이 수평이 요렇게 돼있을 때가 21선을 넘게 되면은 그 다음 반등이 나올 코스이긴 한데 요 자리를 보시면은 요렇게 봐요 요 봐 딱 전고점이죠 거래량이 터진 그 전고점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저항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신기하게 중심선은 딱 맞춰가지고선 선을 만들어냅니다 신기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카카오건 네이버건 바로 요런 중심선에서 지지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는 우리가 오른폭만큼 또 오른다 그때는 저기까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요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차트에다가 딱 설치해놓고선 보시면 훨씬 더 이 차트를 볼 때에 뭘 알고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심선 하나만으로도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턴이 될 수 있다 즉 마법의 선입니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심선 역시 여러분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에 중심선이라고만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요것을 카톡으로 딱 보내드립니다 요것은 이북으로 만들었어요 이북으로 만든 것을 카톡에서 글씨를 요렇게 땡겨가지고 크게 볼 수 있게끔 해서 숫자 안 헷갈리고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문자 주시면은 모든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장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만 우리 시장 그런대로 또 버텨주면서 이번 주 또 5월달에 한번 반등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